XSFM입니다. I, D, W, K 실제 세상에서의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말고는 좋은 일은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네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습니다. 알기 싫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습니다. 이렇게 첨수하받네. 첨수자 여러분 안녕하기 싫습니다. 저는 유승균 PD가 아닙니다. 그것은 알기 싫습니다라고 대본에 싸웠습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입니다. 윤세민이 저고요. 알기 싫긴 합니다. 네, 맞아요. 어제 제가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퀴즈게임 같은 걸 했거든요. 제가 힌트를 줘야 되는 거였는데 답이 프로게이머였어요. 프로게임에 대한 힌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홍콩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답을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아, 그거? 그러더라고요. 게임을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네. 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향유하며 사는 것이 이제 삶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그것을 쓰는 것에 삶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쓰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평생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MMORPG에 평생을 쓰신 분들도 계시고 게임에 평생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정치가 내 삶을 바꿔놓는 문제에 대해서 덜 궁금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정치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이럴 것 같은 나라보다는 아닌 곳에 게이머들이 더 많은 편입니다. 정치에 덜 영향받는 정치의 결과에 덜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은 커뮤니티에 게이머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그랬던 전세계의 게이머들에게 현실 정치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올가을에.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열심히 즐기다가 남 얘기에 분노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것들아 배틀넷에서 공산당 욕을 하면 안 되냐? 이건 모든 게이머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 2020학년도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 안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교육청 광고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다른 회사의 컨텐츠를 홍보해도 되나요? 보죠. 특성화고 홍보 웹 예능 커먼스쿨이 런칭되었습니다.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시기에 맞추어서 특성화고 홍보용 웹 예능을 기획하여서 제작 후 런칭을 교육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청 스폰서십으로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메인 MC는 코미디언 홍현희 씨가 맡았고요. 12회 전에 출연. 이거를 써놓을 필요가 있나요? 메인 MC인데요? 이건 그냥 공무원이 써놓은 거죠. 실적을 적어야 되니까. 네. 보조 MC는 가수 정세훈 씨가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2회에 기타 다양한 게스트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의 특장점을 살펴보고 체험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재밌기가 어려운 구성인데 재밌길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제작사 네이버 TV 페이지에서 송출이 되고요. 교육청 유튜브에서는 하루 뒤에 업로드 됩니다. 이외에 KTH가 배급을 맡아서 다양한 플랫폼으로 송출해준다고 합니다. 라고 공무원이 보내주었습니다. 네. 공무원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공무원과도 일할 때가 있죠. 네. 커먼스쿨이라는 제목의 영상 컨텐츠입니다. 특성화고에 관심이 있으신 학생 혹은 부모님분께서는 찾아보시면 쉽게 자료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화는 서울여상이 나오네요. 아 그래요? 어? 아닌가? 1화는 해선국제컨벤션고가 나오네요. 뭐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미. 네. 그렇고요. 양서를 만나는 시간 학회 문학관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성인도 옆에 좀 앉아있는데요. 기왕 앉아있던 김에 나성인의 표현에 의하면 G스타 다음 주 주간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주중에는 그 게임 비평을 가지고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를 좀 넓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 이야기를 가지고 국제정치를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경혁 문학인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달에 뉴스라운드업 시간에 휴스턴로켓츠 불매운동 사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중미무역전쟁의 축소판 같은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너무 화내지 마시라. 그냥 열강 정치 세력들 간의 자존심 싸움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리그와 구단과 선수들이 얽혀버려서 불편하게 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 비슷하면서도 지금 얘기 드릴 건 약간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휴스턴로켓츠 건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사실상 NBA와 관련된 무역전쟁은 미국이 승리를 좀 했죠. 미국이 중국을 손절했나요? 일단 리그가 NBA 리그의 총재가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겠다라면서 국제정치에서 볼 땐 미국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을 좀 심하게 말하면 손절과 같은 선택을 했어요. 지금 NBA는. 그런데 문제는 NBA는 지구의 6분의 1, 인류의 6분의 1의 시장을 놓고도 매출을 유지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하세요? 아, 네. 이거 편집 안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런데 셋이 보고 있었잖아요, 문학인은. 그런데 조용히 가만히 눈 깔고 있으니까 되게 카리스마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 옷을 저걸 입으셔서 그런가? 혼을 남은 구랄을 하려고 해요, 지금. 아, 아닙니다.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별로 게임 얘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라고요? 아니, 진짜요. 시작부터 구라. 사람들이 이게. 오늘 들을 얘기는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스스톤 홍콩 사태라고 여덟 글자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하스스톤이라는 단어는 원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에 보면 귀한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게 돌이 하나의 아이템이 인벤에 들어있는데 이 돌을 클릭을 하면 자기가 지정한 여관으로 순간이동을 해주는 그런 돌인데. 워프용. 네. 이걸로 블리자드는 무슨 게임을 만들었냐면 카드 게임을 만들어요. CCG라는 장르가 등장합니다. 카드 수집 게임.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자기 손에 카드를 한 20장을 들고 상대랑 앉아가지고 카드를 한 장씩 내는 거죠, 텀마다. 그런데 텀마다 낼 때 만화가 있어요. 3만화에 쓸 수 있는 카드, 2만화에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면 그 카드를 내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상대방의 20체력을 먼저 깎으면 승리하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가 20장을 내가 손에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계속 추가되는 카드들을 덧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을 수 있는 카드는 한 수백 장이 넘어가요. 그중에 20장을 맞추는 것이 덱을 맞춘다고 하죠. 최적의 덱. 30장이에요, 요새는? 제가 요새 좀 안 했습니다. 딴 게임 하시느라. 딴 게임 너무 많이 해갖고. 이게 이 핫스톤이 초보 유저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화투판에 들어갔다. 화투는 알파벳과 비슷합니다. 몇 개 없어요. 몇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핫스톤은 한자 문화에 가깝습니다. 문자가 끝도 없이 나와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이 게임을 실제 전투는 안 하고 덱만 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덱자는 재미죠. 어떻게 보면. 이 게임 갖고 얘기하면 한참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게임 얘기가 되니까. 이 정도에서 설명을 정리를 하고. 이 게임의 특징 정도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게임 놀이 갖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운과 적당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타이밍에 따라서 운이 빡 터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 타이밍 욕하다 하나만 남아도 되는데 안 나와서 그냥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운을 따라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덱을 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덱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줘서 운과 기술이 적절하게 섞였다. 그래서 별칭이 이 게임은 운빨 땡망 게임이죠. 그렇습니다. 참 적절한 네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칠 기삼이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제가 핫스톤을 많이 했던 유저로서 얘기하자면 바둑이나 이런 거 둘 때 본인이 지고 나면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아 진짜 바둑 뭐같이 하네 이런 거나 마찬가지. 그런 관용부예요. 뭔가 운 때문에 내가 졌다. 내가 실력은 딸리지 않아 너한테. 하지만 이 카드 운 때문에 진 거야. 그래서 이것은 운빨 땡망 게임이다. 뭔가 졌을 때 명예로운 변명이 되게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저 상대는 핫스톤을 땡같이 하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겼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것은 실력 같은 게임이다. 이게 바로 핫스톤이지. 정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운 때문에 뭔가를 이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댓글창이 다 일으켰어요. 이것이 e스포츠다. 100% 실력 게임이다. 이것은 막 이러면서 이제 놀리죠. 그런 밈이 되게 재밌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아주 메이저까지는 하지만 꽤 인기가 좋아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게임을 제작한 회사는 어디냐. 블리자드라는 회사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굳이 설명을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저희 방송은 또 게임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럼요. 기본적으로 설명을 깔고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코카콜라와 더불어 한국인과 가장 친근한 외국회사. 그렇죠. 사실상 98년 이후 한국 온라인 문화를 대부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 회사가. 아니 코카콜라보다 더 의미가 높은 게 누군가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제도 만들었어요. 민속놀이의 주창자죠. 한국 민속놀이 공사. 라는 별명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회사가 만든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게임들을 한번 읊어보면 그래요. 스타크래프트 1, 2가 있고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있어요.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정말 큰 게임사구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단지 재미있는 게임을 잘 만든다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평가가 좀 달라요. 왜냐. 스타크래프트는 우리가 한국에서는 주로 e스포츠랑 대전으로 많이 소비되지만 나름 싱글플레이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아주 걸작이죠. 스토리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들이 지향하는 바가 꽤 명확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워라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갑니다.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네. 스타크래프트 2에서는 그 얘기가 확장이 돼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정한 통합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임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데서 나오는 중요한 이슈로는 어떤 자민족 중심주의의 위험성 같은 걸 게임 내에서 다루기도 해요. 가록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화의관을 배격하죠. 네. 가로시 헬스크림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호드라고 여러 종족들이 뭉친 종족이 있는데 거기서 진정한 호드는 오크뿐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포갑이 코테타로 뒤집어지는 장면을 연출을 해내죠. 그러면서 이 자민족 중심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얘기를 게임이 갑자기 하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와우에서 호드가 분명하네요. 아 이렇게 또. 성감이. 덕진이한테 큰 실망입니다. 어디 올라 딸가.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오브 워치 같은 게임들도 재미있어요. 보면 오브 워치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캐릭터는 이집트 출신의 저격수 아나라는 캐릭터인데요. 그렇죠. 제3세계 출신의 여성, 노인, 장애 저격수입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게임들이 다루지 않는 캐릭터들 일부러 뭉쳐서 냈죠. 의도적입니다. 다분히. 그리고 그 의도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쪽의 방향은 좋죠. 이 캐릭터의 출시와 서던어텍 2의 출시가 하필 겹쳐서. 겹쳤죠. 그래서 욕을 더 먹기도 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리고 같은 오브 워치에 나오는 브라질의 루시우라는 캐릭터는 심지어 그 캐릭터 배경 설명을 보면 어떤 브라질 아마존이나 슬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시민운동 투사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드는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게임을 좋아하는 특히 블리자드 매니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도 있냐면 우리는 단지 재밌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까지도 품고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드는 회사다. 이런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루시우가 상당히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브라질은 그렇게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수도권 과밀 현상이 토나올 정도인 상황인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아마존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이고 안 가는 곳이고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인데 너무 멀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존의 화제를 외신으로 접하는 거하고 브라질 수도권에 있는 사람, 수도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수도는 브라질리아니까. 대도시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시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민사회운동가는 뭔가 되게 버려진 투사 같달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바로 어제 그저께 시간에 서사가 뛰어난 게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진짜 서사가 뛰어난 게임들은 영화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진보적인 서사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블리자드는 캐주얼 게임으로 강성해진 기업이잖아요. 캐주얼 게임인 주제에 현대 사상사의 트렌드를 쫓아가죠. 새로 개척하진 않지만 최신은 쫓아가요.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게임들이 되게 낡아 보이게 만드는 것으로는 충분하고요. 아무튼 진보적인 이미지를 덧칠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게임회사는 2019년 10월 7일 좀 재밌는 사태를 맞습니다. 이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스스톤의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즈 대회가 있었던 날이었고요. 여기 출전한 선수 중에 블리츠청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홍콩 출신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블리츠청.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이 선수는 마침 또 한국 게이머와 경기가 끝났죠. 그때. 그래서 이겼습니다. 보통 이기면 승자 인터뷰를 하죠. 승자 인터뷰를 하러 온 두 명의 캐스터가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그럼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소감을 여덟 글자로 한번 정리해봅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번역된 걸 자막을 보면서 본 거고요. 블리츠청은 이때 방독면을 쓰고 나와요. 홍콩 출신 게이머가 갑자기 방독면을 쓰고 화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외친 여덟 글자는 광복 홍콩 시대혁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 캐스터 둘은 말을 하라라고 시킨 다음에 부스 뒤로 숨는 제스처를 취해요. 캐스터들도 약간 호응을 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사실상 캐스터가 유도했죠. 할 말 있으면 해라. 여덟 글자 해라. 뭐 딱 이게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나왔고 캐스터들이 몸을 숙였던 것도 정확히는 그거죠. 그러니까 당시 홍콩에서 안면 인식으로 사람 잡아내는 문제들, 최루탄 쏘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면의 비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태의 대응이 재밌습니다. 발언이 방송된 직후에 블리자드에서는 블리치청 선수에게 출전 정지 1년, 그랜드마스터 자격 회수, 상금 몰수라는 굉장히 강한 징계를 내립니다. 자, 공산당이 주최한 게임이더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징계가 나왔습니다. 캐스터들도 해고당했고요. 맞아요. 물론 이제 이 강력한 징계는 이후에 좀 진행되는 경과 속에서 낮은 수위로 변하긴 해서 캐스터들은 6개월 출연 정지 정도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징계 자체는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공식 VO에 대해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다시 올렸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당시 캡처한 것들하고 요즘 한 번 나가면 다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인터넷에서 지금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스스톤 대회에서 징계 나온 거 보면 대충 보면 지금까지 정지 1년 정도면 거의 승부조작 정도가 아니면 이 정도 징계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징계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과한 징계다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띄는 점이었죠. 게임업계에서 큰 징계를 받을 일이 승부조작 말고는요. 본인 사생활과 관련된 극악한 범죄를 조질렀다면 그거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다 하더라도 상금 몰수 이미 우승이 확정된 선수에게 상금 몰수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징계가 세? 역시라고 의심하는 바로 그 지점을 다들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블리자드는 이 징계의 근거로 그랜드마스터즈 대회 정관 및 참가 선수의 계약서 조항을 내밀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덕후들은 다 정관을 뒤져봅니다. 대회 정관을 찾아보면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계라는 규정은 없어요. 여기 읽어보면 제가 영어로 써와서 자세히 읽기는 어렵지만 블리자드라는 회사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이런 경도에 대해서만 징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관에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계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념은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 대회에서 정치적 발언이라는 것은 대체로 금지된다라는 통념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통념에 기대고 나중에 블리지청의 개인 방송에서는 내가 개인적으로 계약한 계약서 상에는 그 내용이 있었다. 정도돼서 아주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태의 개괄이었다면 이 사태 뒤에 사태가 점점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곧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건은 점점 커지게 되죠.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의 홍콩이 어떤 상태인지를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사태가 네티즌들에게 점점 큰 이슈가 됐던 거에는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자유를 위해 싸워라라고 말하던 회사가 아니 갑자기 홍콩 사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메시지를 막아버려? 이런 나쁜 놈들이라는 네티즌의 반응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블리자드의 편을 들 수도 있는 논리를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작 부분이니까요. 축구로 얘기를 해보면 세계 어느 리그를 가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의무. 보통 이것을 거스르면 구단의 승점이 감점이 되는 경우 팀의 혹은 보통 일반적인 것은 벌금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축구장에서 유세했다가 해당 구단이 2천만 원 벌금 정도를 내고 끝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블리자드는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리그인데 정치적 중립 의무 같은 거 있으면 좀 어떠냐라는 말을 하고 싶을 수는 있으나 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될 때는 적용되는 첫 사례일 때 그리고 그 전에 그 리그 혹은 여기는 다른 종목하고 달라요. 어떤 게임의 종목이잖아요. 게임이 먼저 보여주었던 정치적인 우리에게 주었던 심어주었던 선입견. 이것도 들어가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죠. 그런 말이라도 소위 말하는 입이라도 안 털었으면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캐릭터라도 죄다 백인 남자로 도배했으면. 배신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올해 11월에 있었던 미국에서 있는 블리자드가 매년 가을에 하는 브리즈컨이라고 해서 자사의 최신 트렌드와 신규 게임들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푸우 인형을 쓰고 가거나 아니면 노란 우산을 쓰고 가거나. 혹은 블리자드 게임에 오버워치에 나오는 메이라는 중국 캐릭터가 있어요. 그 코스프레를 하고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들고 가거나 이런 네티즌들의 굉장히 강한 저항들이 풍자의 형태로 많이 나타났고. 그리하여 올 한해 메이코스프레가 민주화 지지의 상징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의미입니다. 메이라는 캐릭터도 사실 재밌죠. 중국 캐릭터고 과학자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빼빼마른 여성 캐릭터가 아닙니다. 일부러 약간 퉁퉁하게 만들어버렸죠. 사실 그 캐릭터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런 전형성, 여성에 대한 표현의 전형성으로부터 탈피한 캐릭터다라고 나름 찬사도 받고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던 게 홍콩 민주화 사태의 아이콘으로 들어오는 이런 재밌는 현상들이 나왔다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결국 왜 하필 맨날 그렇게 정의와 자유를 얘기하던 회사가 이런 짓을 저질렀지라는 배신감이 사태 확장의 한 축이었다면 다른 한 축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혹은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대중문화 시장 전반에서 장악력,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게임사도 대표적이죠. 텐센트라고 불리는 중국의 게임사가 사실 전 세계의 많은 게임사들이 지분을 크게 쥐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블리자드는 이 블리츠청의 방송 사태가 탁 터졌을 때 중국의 웨이보에다가 사과문을 하나 올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척 겸손하고 단호합니다. 이것도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또 집단지성을 빌려. 네. 번역을 해주신 여러 네티즌들의 힘을 빌어 간단히 다음과 같이 읽어볼 수 있겠네요. 저희는 그 이벤트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굉장히 화나고 실망했으며 어떠한 식으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을 이런 식으로 전파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즉시 해당 선수를 이벤트에서 추방했으며 진행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국가의 자긍심을 존중하며 수호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가 정확히 보이죠. 정확하죠. 어떤 국가인지가 딱 보이는 거죠. 네. 이것이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글이었고요.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브리자드도 전 세계에 지사가 있으니까 중국 지사가 이렇게 낼 수 있겠다라고 해지만 문제는 중국 지사의 발표라고 하더라도 본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피드백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글로벌 퍼블릭이 됐죠. 지사가 알아서 허라. 굉장히 사건을 웨이보에다가 이렇게 공손하고 단호하게 올린 내용이 확인이 됐고요. 공손하고 단호하다.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성문이죠. 네. 충성스러운 자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난 사람을 달래는데 사실 굉장히 정석적인 많은 것들을 보여준 사과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얘기했던 이 사건이 터지고 그 징계에 높은 수위가 있었다라는 사실과 연계를 해본다면 이는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지금 홍콩 민주화 사태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거기 당사자는 한 3개 정도의 정치 단체죠. 그러니까 중국이 있고 홍콩이 있고 영국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병자는 아니니까 저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김민아가 아닙니다. 네. 이건 나중에 아저씨가 오면 아저씨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홍콩 얘기 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아닌데 이런 관계 속에서 홍콩 출신의 선수가 광복혁명 시대혁명을 외쳤는데 거기에 강한 징계를 때렸고 바로 매우 빠르게. 중국에 대해서 공손한 글을 냈다라는 것은 이 징계가 단순히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스포츠 경기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기 때문에 징계했다라는 말을 뒤집어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편향이죠. 그렇죠. 어디가 편향이냐 하신다면 일단 국가의 편향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 대한 편향이 없었다 치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줘왔던 게임들의 스토리를 충실하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테라는 독립운동을 해도 되고 홍콩은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왜 이런 의심을 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는 블리자드가 다뤘던 콘텐츠들의 최근 변화에 있습니다. 가장 히트를 쳤던 MMORPG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우리 덕질인도 하고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는 얼라이언스와 호드라는 크게 두 세력이 있고 거기에 여러 종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오크, 트롤, 타우렌. 타우렌은 다 알 수는 없겠군요. 오리지널 캐릭이니까. 거기랑 인간, 드워프, 나이트레프 이렇게 각각 뭉쳐서 움직이는데 거기 신규 진영으로 추가가 된 캐릭터 중에 판다렌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갑자기. 네. 판다렌. 딱 이름에서 나오죠. 판다가 의융화된 캐릭터예요. 원래는 워크래프트 3의 보너스 미션에서 그냥 술 만드는 장인 정도로 나오는 일종의 이스터에그 같은 캐릭터였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오랫동안 확장팩을 내면서 어느 순간에 이 이스터에그 캐릭터가 본격적으로 게임 안에 들어옵니다. 정규 확장팩에 판다리아의 안개라는 이름으로 판다렌의 이야기가 중심에 들어오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사실 여러 나라의 여러 문화가 섞여있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크 호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몽골 쪽에서 엄청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푸른 늑대라는 것이 사실 몽골 신화의 원조비사의 시작 부분이 푸른 늑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탱그리 신앙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고 타우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쪽의 신앙들을 많이 가져오고 굉장히 좀 다문화적이긴 한데 판다리아의 안개는 정확히 중국이에요. 아주 정확히. 그러니까 주인공이 판다고 모든 건물들이 중국 형식입니다. 그렇죠. 팬더랜 브루마스터가 워크래프트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영웅이었고. 그런데 그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시작은 그냥 이스터에그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정작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판다리아의 안개가 열렸을 때는 정말 대놓고 우리는 중국을 사랑합니다. 라는 뉘앙스가 강할 정도로 연출이 강했습니다. 팬더랜 브루마스터가 처음 나올 때에 비해서도 워크래프트의 중국 내의 인기가 너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중국은 순식간에 제1의 소비국이 됐어요. 워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워크래프트 3는 정말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끈 이스포츠가 되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워크래프트 싸가라는 거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꽤 오래된 이야기예요. 세계관 자체가. 그런데 그 세계관 속에서 판다랜이라는 개념은 매우 최근에 갑자기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확장팩의 주제를 다룰 정도로 두껍게 들어가니까 말들이 많았죠. 중국이 시장이 잘 되니까 이런 식으로 콘텐츠에 녹였구나.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콘텐츠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납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치적 이슈와 엮였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필 중국과 홍콩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핫스톤 플레이어가 중징계를 당했고 정치적 메시지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사가 했던 행보는 두 가지로 의미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늘 자유 얘기하는 애들원들이 이렇게? 이렇게랑 맨날 중국 빨던 놈들이 이렇게 이 두 개가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반감이라는 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좀 그런 위기감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텐센트 얘기하셨는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식을 5% 정도 갖고 있는 대주주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블리자드는 미국적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회사인 것처럼 했는데 알고 보니 얘네들도 중국과 엮여있더라. 이런 배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말씀이 되게 적절한 게 앞에서 얘기했던 블리자드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가치들은 정확히 미국 사회가 늘 우리가 지향해야 한다는 지점이랑 동일하게 잡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 사회에서 지지도 컸고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여파에 의해서 사태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 얘기는 우리 지난 오늘 방송 앞에서도 얘기했던 유PD님이 얘기했던 NBA 미중 사태랑 또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는 점이 새로운 포인트가 됩니다. 결국 미중 분쟁의 일환으로 확대가 돼요. 왜냐하면 미국 의회가 이 사태를 보고 블리자드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냅니다. 그 서한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가 무려 번역을 직접 해봐서 제가 요새 토익 공부를 하거든요. 아직도? 네. 토익도 낙방 같은 제도가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팔주를 강제로 들어야 돼요. 아 근데 효과가 있어요. 내가 토요일마다 더 씩아 씩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 진짜. 안되긴 안되고 느리긴 느리고 충분히 고민해보았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 컴스테이션에 들려주십시오. 저희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과 함께 고민해볼 의지는 있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전학년 교육비 면제 1인당 교육 투자비는 최대 지금의 삶을 배웁니다. 2020학년도 서울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을 선택하세요. 특성화고 원소 접수는 11월 25일부터 지금 포털사이트에서 하이잡을 검색하세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블리츠청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교육청 광고 하나 더. 이번에 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국제화 사업 자체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청 내에서 되새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국제화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시에서 교육청이 좀 혼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더 나은 사업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런 변명을 하다니. 10월 현재 해외기업에서 현장 실습이나 체험학습을 받은 학생은 25개교 380명인 것으로 집계되었고 싱가포르, 베트남, UAE, 쿠웨이트 등 해외기업의 취업 또는 취업 예정인 학생도 39명에 이르며 앞서 2018년에는 11개국에 49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공무원이 보내줌. 그렇습니다. 공무원님 고사를. 이거 보세요.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기 싫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이렇게 인두껍을 쓰고. 가만히 있어봐. 너무 당당하게 홍보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좀 전에 행감에서 혼난 건데. 왜 변명을 우리한테 시켜요. 근데 청 내에서 되새기고 있고 더 나은 사업으로 확대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은 학생을 유학 보내세요. 내년에 광고 주실 땐. 그리고 내년에 광고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공무원이 보내주어서 우리는 읽은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 공무원 휴대폰을 정부에서 나눠줘가지고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처럼 공무원이 메일을 쓰면 무조건 라고 공무원이 보냄. 이렇게 붙는 건가요? 대본이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 시킨 대로 읽었고 서울시 교육청은 반성하고 있으며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 안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갔습니다 뒤에 점이 3개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거세워지는 가운데 블리자드는 이제 표현과 사상의 자유와 같은 미국의 가치를 향할 것인지 거대 신규 시장으로서의 접근을 위해 베이징의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블리자드가 블리츠청 선수에게 내린 징계 결정을 제고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직 진행된 경과를 뒤집을 기회가 남아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있어서 미국의 중도 언론들이 목소리를 냈던 점은 그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요즘 의회에 힘이 없다 없다 하지만 NBA에 대해서 혹은 이 핫스톤 사태에 대해서 의회에서 성명 내는 거 말고 다른 일을 안 한다. 실제로 중국과 싸우고 싶은 정치인이 있긴 한 거냐 괜히 선수들하고 회사들만 피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죠. 실제적인 조치 안 취하고 있지 않느냐 공개서안에 보면 한 6명 정도의 의회 의원이 서명을 했고 거기 보면 공화당, 민주당, 상원, 하원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회가 공식적으로 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고 제가 읽은 바로는 문장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약간 품위 있게 협박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어디 한번 잘해보시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많이 다가왔고 그래서 사실 유PD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NBA 얘기가 정말 겹칠 수밖에 없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거기 돈이 많다고 우리가 미국의 자존심을 그렇게 팔아? 네. 이렇게까지 사태가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제예요. 브리자드는 그동안 자유의 수호자인 척했다. 그런데 정작 홍콩 이슈에 갔더니 중국의 눈치를 본다.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지금 볼 수 있는 의견이기도 해요. 브리자드가 오랫동안 이야기하던 가치가 완전 표리부동하게 뒤집혔는데 브리자드와 짐 레이너는 생각이 다른가? 심지어 브리자드 직원들도 트위터 올리면서 이거는 브리자드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리하여 짐 레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혁명이 더디군. 진짜 많이 하셨구나. 그런 대사를 기억한다고 하죠? 오늘은 혁명이 더디군. 비슷하네. 저는 하도 못 따라해서 성가비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데 저는 과연 이 문장이 100% 맞는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브리자드가 그동안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진정 브리자드라는 회사가 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어서인가? 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게임 회사가 가진 독특한 답답한 지점입니다. 아니 아무리 진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는 영화를 많이 내놓았다고 해서 21세기 폭스나 워너더러 페리부동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아무도. 이 재래산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게임은 작품이 곧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아니 뭐 다 떠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목표는 그냥 이윤이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래서 그동안 블리자드가 어떤 메시징을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블리자드가 실제로 그런 가치를 추구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이고요. 미국 기업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호하려는 가치를 정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들을 기업에 가져오거든요. 첫 번째로 기업이 우리 회사는 이런 메시징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브리자드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단순히 주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문화 자본 자체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겠죠. 문화 자본이란 그리하여 그런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시지의 성격을 판매했을 때의 올라가는 가치. 그리고 그걸 판매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올라가는 가치가 서로 좀 다르다. 그런데 그런 거는 실제로 블리자드가 다른 나라라든가 어느 나라의 자유의 수호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따져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관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치가 들어오는 어떤 깊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콘텐츠에 비해 두꺼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레이너가 자유를 위해 싸운다가 아니라 내가 레이너가 돼서 자유를 위해 싸웠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군대를 움직일 때 내가 군대를 움직이는 대의를 블리자드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사람들이 워너브라더스 앞에 가서 그래 너네 조커 만들었지. 그래서 지금 총기를 휴대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기업이 이윤을 위해 활동하고 브랜드 전략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득을 가져다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기업의 가치는 플레이어 그러니까 블리자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이머들이 이런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 그대로 소비자의 위치를 격상시켜주는 또 하나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군요. 이게 왜 유효하냐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소외와 멸시가 있거든요. 늘 무시당했죠. 오락이나 쳐 하는 새끼들이라고 당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고 이런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 니들이 감히 우리를 무시해? 이거는 저는 굉장히 지금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도 많고 그렇지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게임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도 게임 회사들이 우리가 CSR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회적 활동.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도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만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일도 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합니다. 몇몇 회사들은 재단을 세워서 어디 소아한 병원에 몇백억씩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일환으로 본다면 블리자드도 이런 사회적 메시징을 통해서 의도를 했건 안 했건 제가 블리자드 임원은 아니라서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게임이 그냥 단순히 재밌어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퀄리티를 높게 만들고 게임의 메시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격까지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콘텐츠와 소비자 브랜드가 같이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랍니다. 내가 아무리 못되고 극우적인 사람이기로 서니 똑같이 오버워치하고 서든어택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도 서든어택이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요. 쉽지 않죠.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지가 나를 설명해준다는 걸 모든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본과 메시지 연관 및 연관 없는 연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전에 제가 얘기했던 하입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게 하입을 올리는 것에도 사회적 메시지가 이용이 되니까 어쨌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데 사회적 메시지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굉장히 아주 적은 노력으로 강력하게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실 스트릿 브랜드도 항상 그 바나나 이미지 같은 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엄청 노력하죠. 어떤 식당에서 젊은 청년 4명이 똑같이 체계바라 티셔츠를 입고 육수를 다루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은 그냥 티셔츠를 싸게 판다고 해서 박정희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도 입을 수 있을까? 아닐걸요. 그렇지만 내가 체계바라 티셔츠 만든 회사에 지불한 돈은 정의로운 돈이냐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돈이죠. 이 두 개가 참 불리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관계예요. 한국의 대한언론을 소비하는 소비자 여러분들께 말하기가 가장 어려운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이 좋은 데 쓰인다고 홍보해서 그 돈이 정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써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드리는 게 돈에는 정의가 묻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게임사 밖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이키나 디즈니가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나이키는 최근 한 1년 들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많이 됐죠. 나이키가 이런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광고도 또 잘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정말 광고 하나는 기관나게 뽑는구나.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이키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가? 참 무의미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결코 블리자드가 사회적 메시지를 냈거나 나이키가 페미니즘에 대한 광고를 낸 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저런 지지를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소비자와 시장의 힘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저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운동이야말로 되게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나이키가 저러한 상품 판매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은 소비자가 그렇게 점지해줬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좀 더 확실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시장과 소비자가 되게 상호 동적평양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업이 독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장을 바라보고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시장의 특정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면 기업은 당연히 그 메시지를 따라갈 것이고 이런 피드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절대 이 기업들의 캠페인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기업의 본질, 이윤이라는 것과 엮여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하는 게 나이키가 제가 그때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콜린 캐퍼닉을 엄청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민권운동의 상징처럼. 처음에는 그냥 광고 모델로만 쓰다가 이제는 옷도 내고 이거 녹음을 하는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콜린 캐퍼닉 에어포스 1이 나오죠. 네. 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콜린 캐퍼닉의 특징적인 폭탄머리를 나이키 에어포스 1에다가 딱 박아놓은 그런 제품이 나온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조금씩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메시지 효과가 있나. 근데 매출의 입장에서는 에어포스 1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들어보시니까 청취자 여러분 이런 시사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아실밖에 없어요. 언나랄 가봐. 나도 할 말이 없다. 번역지 매줘봐. 최근에 나온 에어포스 1 중에 중고 판매가 2차 판매가 가장 높은 거는 G-Dragon C의 피스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그거 나오고 에어포스 1의 콜라보 다음 작품이 콜린 캐퍼닉이에요. 그냥 상품 카달로그로 보면 그런 순서라는 거예요. G-Dragon 다음 상품 콜린 캐퍼닉. 경중은 판매고로 따지겠죠. 회사에선 그런데 회사에서 팔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콜린 캐퍼닉을 퍼뜨렸어요. 나이키는. 하지만 나이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콜린 캐퍼닉을 팔았어요. 콜린 캐퍼닉을 나이키가 열심히 팔아서 콜린 캐퍼닉은 상당수 미국인들에게 21세기 4상사의 리더 중 하나가 됐습니다. 판매의 결과예요. 만약에 블리자드에도 중국 돈이 한 푼도 안 걸렸다. 그러면 블리츠청은 콜린 캐퍼닉이 됐을 겁니다. 의심의 1회 여지도 없습니다. 실제로 블리츠청을 이용하려는 미국 게임업체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상금이 취소됐으니까 우리가 상금 그대로 전액 줄게 이렇게 오퍼를 한 게임회사도 있었고 나이키 얘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확장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주제가 그거잖아요. 자본에 의해 돌아가지만 그 사이에 사회적 메시지라는 게 또 껴서 들어가고 있고 이 둘을 분리하기도 어렵고 같이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디즈니의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렇죠. 월트 디즈니는 정말 제가 2000년대에 학부에서 애니메이션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가장 레포트를 쓰기 쉬운 주제였습니다. 왜냐? 이런 거 쓰면 돼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비판. 백인만 나온다. 여성은 똥으로 나온다. 디즈니 콘텐츠는요. 똥이요? 불과 20년 사이에 우리 공화당에서 정의당으로 왔습니다. 그 변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를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 케이블 TV를 같이 보는데 디즈니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꼬마 의사 맥스터핀스라는 TV 애니메이션이 방영을 하고 있어요. 꼬마 의사인데 비백인 여성아이가 나오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알던 디즈니가 아니었던 거죠. 의도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굳이 저런 캐릭터를 넣었다는 거는 왜 디즈니가 저래? 라는 걸 몇 년 전에 처음 깨닫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디즈니 영화들을 다시 한 번 보게 됐는데 숨이 쾅 막힐 정도로 너무 바뀐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표백됐죠. 돈이 그리로 갔구나. 그렇죠. 그러면 디즈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부터 우리는 소수자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회사가 되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나성통신에서 이 얘기가 한 번 나왔었죠. 인구 구성이 바뀐다라는 팩트. 그러니까 서구에서도 미국에서도 백인 중심으로 장사가 될 수 있었던 시장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시절이 왔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예를 들어봅시다. 디즈니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뮬란. 만약에 지금 시대에 눈을 쭉 째진 중국 여자를 중국 시장에 팔면 얼마나 팔릴까? 라는 생각을 이제는 디즈니는 해야 됐다는 거죠. 본사에 테러 안 나온다. 그렇죠. 그것도 중국이 작은 시장도 아닌데 하필 중국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겹칩니다.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이라는 점 때문에서라도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기업이 어떤 기존의 사회적 선택을 하다가 사회적 메시지를 내는 선택을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뒤집었다라는 말은 이런 점에서라면 어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블리자드는 한결같은 선택을 했죠. 시장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도 시장 때문이었고 그 메시지를 막은 것도 시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편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 특수성에 관한 이슈는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점이에요. 아까도 뮬란 얘기도 잠깐 했지만 보통 시장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대중문화에서는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보편적인 공공의 퍼블릭한 뭐 이런 표현들의 공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점이 대중문화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인데 80년대 공공이 인정하는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대중문화는 근육질에 백인이 나와서 모든 다른 인종들을 쓸어버리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그게 시장이 용인했거든요. 우리도 재미있게 봤고요. 그렇죠. 우리도 다 백인의 시선으로 뭔가를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죠. 실제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는 시장이 넓어졌고 전세계 글로벌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백인, 흑인, 황인한테 다 팔아야 되고 남성만 팔아서도 돈이 안 됩니다. 영성에게 팔아야 되고 네. 제3세계도 팔아야 됩니다. 성지향성이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팔아야 되고 네.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다양성이 확대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거대한 덩어리인 중국은 특이하잖아요. 왜냐? 여기는 정부가 시장을 되게 꽉 잡고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16억이라고 하죠. 대충. 16억이 자율적이고 개성적으로 대중문화 아이템을 픽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중들이 선택이 그러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자가 중국에는 먹히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걸 집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중국분들은 여기에 부정하시겠지만요. 아니, 저는 중국 외의 부정이라는 표현도 애매한 게 중국 사람 개개인의 취향과 정치적 취향은 다 있어요.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의 소비라는 것도 표현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인이 아니고 현재 중국 매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밖에서 우리가 보는 정도라면 이 정도까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단순히 시장의 선택으로만 맡겼을 때 이 결과는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보편적인 선택과는 굉장히 다른 괴가 돼버리는 거죠. 중국이라는 점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다면 사실 대부분의 세계적인 평가는 현재 홍콩 민주화 사태에 대한 지지 표명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장의 선택이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브리자드에게 기존과는 다른 방향성을 강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존대로라면 시장 선택대로라면 홍콩 민주화 지지! 오히려 그랬을 회사가 너무 거대한데 단일하게 통지화되어 있는 시장을 만나니까 사과문을 공손하고 단호하게 울리는 사태를 유발했던 거죠. 그리고 원래 계속 있었던 글로벌 홈페이지에 홍콩을 없애기도 하고 거기에 홍콩이 있었다고 사과하기도 하고 저는 웨이보를 그냥 기계 번역으로밖에 못 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예상했을 때 가장 씁쓸한 메시지들이 그거였습니다. 이 중국 게이머들의. 중국 게이머들의 승리다. 그게 맞아서 씁쓸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중국 게이머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비난하거나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입장도 또 들어봐야 될 겁니다. 그럼요. 제가 들어본 건 오히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의 역사라는 게 또 어쨌든 서구 열광의 침탈의 역사라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홍콩을 다시 중국으로 되찾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의견에 동의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언론에서 같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을 테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비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런 흐름에는 결국 중국 시장이 갖고 있는 특이성 그리고 그 시장이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업이 CSR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고 거기에 시민사회가 특정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긍정의 피드백이 있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번 사태에서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었고 그 역작용 때문에 사람들은 더 화를 내고 있었다라는 분석은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까지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죠. 소비자의 선택이 곧 정치적일 수 있다라는 어떤 가치들 이 비단 하스스톤 게임 사태라는 하나의 이슈로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비단 중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시장이 새로 나왔는데 그 시장이 굉장히 특정한 정치에 의해 통제가 되고 있고 강한 권력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이런 메시지들을 만들어내는 기업 속에서의 방식이 유효할까?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멋진 메시지를 내보여주던 기업이 갑자기 우습게 태블돌을 뒤집어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또 목도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냥 단지 블리자드가 배신을 했다, 변서를 했다로는 이 사태가 저는 잘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대 블리자드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인터넷은 언제나 그렇지만 또 과도하게 의견이 대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본 게 재미있는 게 그게 있어요. 게임 커뮤니티에 가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블리자드가 배틀넷, 스타크래프트 배틀넷방에다가 홍콩, 프리홍콩 이런 이름을 다 차단을 걸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짤방으로 돌고 있거든요. 제가 그저께 팩트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배틀넷방에 정말 간만에 공개방을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프리홍콩이 안 돼요. 그런데 프리코리아도 안 되고요. 프리파라도 안 됩니다. 맹스 크네요? 이 프리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개발자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마도 프리서버 문제 때문에 광고로 애들이 방제를 쓰니까 막은 거 아니겠느냐. 그럼 프리라는 단어는 기존에 이미 막혀 있었다. 네. 좀 그런 부분들. 아주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프리홍콩이 그것만 막혔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프리홍콩을 영문으로 쳐서 띄어쓰기 없이 들어가면 들어가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 과도하게 감정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한쪽 편향의 뉴스들이 또 지나치게 과대포장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몰랐던 사람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누군가가 설명을 해준다면 되겠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이런 걸 더 신경을 써줘야겠죠.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라고 한 번. 저 5분이면 했거든요. 진짜. 그런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량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 브리자드 혹은 중국 이게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말을 막 제가 더듬지 않습니까, 지금? 나 이러다 중국이 잡혀갈 수 있고 나 중국 비자 안 나오고 막 이러면 어차피 중국 여행 갈 일도 없지만 가고 싶긴 하네. 어차피 그 알실의 다운로드는 중국에서 끊긴 지 한 4년 됐기 때문에. 아, 여기 안 들어가요, 지금? 네. 야, 그럼 막 말해도 되겠네? 야, 시시! 하여튼 핫세스톤 홍콩 사태는 그래서 저도 되게 라이브로 현장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야, 이건 좀 사건이 큰데? 라고 정리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또 과대하게 얘기가 됐고 한편으로는 또 얘기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기업이 어쨌든 중심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메시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이 또 하나의 거대한 넘어서야 할 장벽을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생각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중간에 그 얘기했죠. 스포츠에서 정치적 발언은 강력하게 금지된다. 사실 이 지점도 하스스톤 홍콩 사태에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죠. 금기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가 절대적인 명령은 또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모릅니다만 DDF 드럭바라는 선수가 있죠. 커티디바울에. 이 선수가 자기네 나라에서 내전 났는데 어느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다가 막 울면서 사람들 죽는다. 내전 좀 멈춰주면 안 되냐. 휴전이라도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고 정치적 발언을 했죠. 그런데 용인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 스포츠에서 정치적 발언 얘기하면 가장 자주 나오는 사례가 1968년에 멕시코올림픽에서의 블랙살로트죠. 그러니까 흑인 차별에 반대해서 1, 3등이 검은 양말, 검은 장갑을 끼고 손을 치켜들었고 2등이었던 호주의 백인 선수도 그 배지를 같이 달았죠. 스포츠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세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다구를 맞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출전 금지 표시에서 호주 선수는 또 호주였잖아요. 또 하필. 돌아가서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비난에 시달려왔다고 해요. 금기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설 때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블랙살로트가 대표적입니다. 하지 마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넘어섰고 자기들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썼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블랙살로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하스톤 사태가 이후에 홍콩, 중국의 이슈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언젠가 이 사건은 역사로 남을 거예요. 그것이 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몇십 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블리츠 성의라는 사건과 그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 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의 게이머들은 블리자드한테 또 요구를 한 거네요. 그렇죠. 저는 그 요구는 정말 재밌었고 어떻게 보면 그 요구야말로 게이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니네는 항상 자유의 메시지를 내는 회사였자나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니네는 자유의 메시지 팔아서 돈 벌어왔잖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민 사회는 늘 그런 얘기를 해야죠. 자본주의적으로 시민들이 깨어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 니네 메시지를 우리가 사줬잖아. 우리한테는 심정적인 주식이 없나? 그래서 펼치는 것이 보통 시민들이 구매를 보이콧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와우 클래식이 되게 인기였잖아요. 오랜만에 예전 버전이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독 끄는 걸 스크린샷 올리기도 했어요. 월정에 끄는 걸 취소시키고. 물론 큰 흐름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게 되게 직접적인 영향력이 아니더라도 그런 행보들 하나하나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블리즈콘이 얼마 전에 열렸으니까 많은 주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대중국 사과문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겸손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단호하게 꿇는 물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블리즈콘에서 CEO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는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눈물누물했죠. 정말. 우리가 만든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중국 이런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안 나왔고. 그래서 사실 그 어떤 대비. 중국에 대한 사과문은 이높게 단호하게 염순한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게이머들에게 하는 거는 정말 간접적이구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제 주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블리자드가 이 사태를 수습하는 거는 정말 빠르고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 그 블리즈콘의 블리츠청 딱 나오면 끝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였죠. 화가 난 공산당이 텐센트로 하여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아예 사버리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산당이 독점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짐 레이너가 마오쩌뚱으로 바뀌어있는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스팀팩을 안 맞겠네요? 그렇죠. 안 되뇨. 안 돼요. 너무 느린데. 스팀팩 쏘면 사형. 원래 빠른 걸로 하죠. 그럼 소림사 주신 말들로. 네. 우리가 홍콩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심정적으로 응원을 보내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죠. 특히나 우리 앞세대들은 우리 지금의 한국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피 흘려온 사람들을 직접 본 체험한 사람들이니까 정말 겹쳐 보인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그 내부의 이야기가 실제로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덮어놓고 응원을 보내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 주된 마음입니다. 그건 마음이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자본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건, 휴스턴 로케츠 사건과 사건까지 포함해서 가장 답답한 점은 자본이 대중이 원하는 대로 보통은 현재까지는 현대 인류사가 흘러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 지금 세계의 자본주의 사회에 가장 큰 소원이 일당 독재 공산당 일줄은 일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91년도 소련연합이 해체될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머리 아픈 일들을 좀 더 생각해 보죠. 그 건너에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온 세계의 학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 온 세계의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하여 학자들도 일본의 수정주의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와, 이게 학계가 오염됐네? 일본 돈 때문에? 그래, 일본이 돈이 많긴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돈에 무릎 꿇는다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이 이러기 전까지 돈이 문화적으로 대중을 전체를 무릎 꿇게 한 일? 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이게 아시아의 빠른 경제 성장이 가지고 온 21세기에 예측할 수 있었던 미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뒤틀린 자본주의, 아직 민족주의마저도 못 벗어난 어떤 철없음 같은 것들이 지금 자본이라는 동등한 무기를 들고서 무슨 이상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가.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카스트를 용인하는 인도의 자본이 펼치는 어떤 전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어떤 폭력도 우리가 구경해 볼 날이 오겠죠. 블랙살루트 사건을 생각해보면 먼 미래의 사람들은 저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있는데요. 먼 미래의 사람들은 블리츠청이 트위치에 했던 그 얘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핫스톤 못하게 되면 나는 그냥 핫스톤 플레이해온 한 몇 년을 날려버리는 건데 홍콩이 지금 지면 홍콩은 영원히 미래를 이길 것이다. 그 말로 회자되겠죠. 근데 저는 이 사건하고 또 올해 많았잖아요. 티파니 앤코도 있었고 NBA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잖아요. 세계에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던 유수한 회사들이 약간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한 시장의 소비자들이 조금 질렸어요. 짜증이 조금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또 역으로 내년부터는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대중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놓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생산자, 뉴스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생산자만 바라봐서는 이제는 세계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핫스톤 사태에서도 가장 세게 움직여줬던 건 결국 수많은 짤방들을 양산해낸 이용자였으니까요. 갑자기 자유세계를 대변하게 된 게이머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게임 주간으로 꾸며드린 이번 주에까지였습니다. 문학인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성인 또 곧 봬요. 아직 안 간대요. 근데 금방 다시 훨씬 더 재미없는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상 가장 재미없는 나성통신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래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 진짜요? 충북 나성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 콕 집어 콕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플레이어 블리츠청의 트위치 방송의 이야기 나는 4년을 잃었지만 홍콩은 영원히 질 것이다 라는 말에 정말이지 순간 채팅창이 그냥 폭발해버렸다고 해요. 거기에서 나는 본토인이지만 감동했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본토 사람인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그거 전혀 의미 없잖아요. 게이머의 라이브 방송보다 감동할 일 별로 없어요. 보통 여유있게 이기는 게임만 할 때문에 감동스러울 일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블리츠청에 대한 징계가 좀 완화되기는 했었습니다. 블리자드에서도. 하지만 블리츠청의 징계를 완화해준 것이 블리자드에 대한 게이머들의 비판을 가라앉도록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전혀요. 결국 원했던 거는 우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돈도 썼지만 삶의 일부분도 내어주었던 자본가라면 너희들이 아무리 자본가라도 자본가로서만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이 자본을 휘두르면서 생기는 민폐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볼일이 있으면 정리해서 알려드릴 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인가요?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중국 공산당이 자본을 휘두른다고 해도. 인도가 자본을 앞세워 카스트 제도를 합류화시키려고 들 것이다. 그런 날도 머지 않겠죠. 공산당의 최대 무기가 자본이라니. 자본의 특징입니다. 누구 손에든 쥐어지면 그냥 그렇게 둔갑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씩 짜증이 나고 있잖아요. 좋은 표현이네요. 전 세계에서 조금씩 짜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물론 중국 시장은 전 세계를 커버할 만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중국 소비자 잡으려고 전 세계 소비자를 잃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자본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겠죠. 소비자 상대로 장사할 필요 없습니다. 중국은. 중국 소매업으로 성공해서 외국의 땅만 사도 됩니다. 외국의 주식만 사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존먹어가고 있고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게임도 잘 모르시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게임 얘기 아니라는 거 파악해 주셨으면 정말 열심히 들은 거죠. 더더욱이 감사드립니다. 유승균 PD하고 유세블리아트였습니다. 다음 주에 어김없이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리죠. 한국 시각으로.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